근데 저, 보안병 오늘 어디 갔는데? 응? 아, 오늘 예쁘지. 저녁에 소개팅 간다던데? 왜 그래? 눈에 뭐 들어갔어? 아, 아, 아이. 됐어, 됐어. 괜찮았지? 촬영 시작하겠습니다. 예! 갑시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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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괜찮아요? 어디 나 지금? 가운데, 아, 아, 접 질린 것 같아요. 공대승 씨, 파이팅 한번 해 주세요. 파이팅! 잠깐, 손은 왜 다쳤던 거야? 아, 액션 찍다가 합이 안 맞아. 아, 죄송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